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유를 드릴 텐데요 꼭 여러분들이 이 내용 확인을 하시구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화한 내역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 관련돼서 지금 뭐 가격은 중요하진 않지만 흐름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100달러가 깨졌다 깨지면 안되는데 라고 호들갑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하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 하시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떨어졌다고 파이 가치가 떨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이 파이는 실제로 상장된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백 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는 지금 뭐 11곳 정도에 16곳 정도에 상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로 봤을 땐 말이죠 근데 이게 16곳까지는 아닌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BUSD랑 뭐야 파이 쌍들이 많아졌어요 USDT, USDC, BUSD 야 이거 많아졌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더 늘어날 거에요 음 더 늘어날 거고 선물도 있는데 선물은 여기 지금 안나오네요 아무튼 뭐 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는 좀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여덟곳으로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아까 좀 잘못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뭐 파이가 쫓아졌다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에 상당히 관심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KWC 인증이 안된 홀더분들을 위해서 1리더당 5천개의 파이코인을 획득 가능하다 제가 솔직히는 이거 제가 살짝 속은 척하고 얘기한 거에요 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댓글 달려있는데 자 진짜 이거 사기 먹은 사람이 있어요 먹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에요 진짜 사기 당한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공유해 주신 거에요 자 보시면은 R&A하고 파이 사기를 치른 조직 조직인데 조식이라고 썼네 조직 조직 제 텔레그램에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방금 오늘은 안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한국어 채널 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홀더분들을 위한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벤트 같지도 않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셨죠 첫 번째 이벤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NFT를 준비 중입니다 개소리에요 약 천만 개 발행할 것이고요 미리 구매해서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NFT가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수업을 해서 비트코인 3배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 개소리죠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조기 마감될 것입니다 예시 1개의 이더리움을 0.22개의 비트코인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KYC 인증이 안된 홀더분들을 위해서 1 리더당 5,000개 파이코인이 획득 가능하다 개소리에요 개소리 아주 그냥 쫙 늘어났죠 아주 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랑 네 안녕하세요 현재 12분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는 척 한번 얘기했죠 혹시 방법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12분밖에 안 남았네요 안내문 부탁드립니다 KYC 인증 받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KYC 저는 안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했어요 된거 하나라도 했으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네 가능합니다 1 리더당 예치하시면 5,000개 파이를 획득이 가능하답니다 최대 3 리더까지 가능하다 아하 구글폰 같은거 신청하나요? 5,000개 파이는 그럼 제가 드린 지갑으로 오나요? 라고 해서 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너한테 1 리더 주면 5,000개 내 파이로 오냐 아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던데 거래소 팔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설레발 한번 쳐봤어요 아 이런 또 이런거 속은거 해봐야죠 아 그래서 보시면요 가격이 엄청 올라가던데 그래서 이 그래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양식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시 거래소 이동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돼요 절대 안된답니다 거래소 이동하는 법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내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1 리더당 5,000, 2 리더 3,000, 3 리더 15,000개 이벤트는 다른 홀더분들도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한 번만 참여 가능하다 라고 아주 그냥 압박하죠 제가 요새 카지노 보는데 카지노 수법이랑 비슷해요 뭐라 그래요? 최민식씨가 콜라당 벗겨먹으려는 어떤 기업의 회장이 놀러왔을 때 그분이 그러죠 아 나 오늘 딱 내가 정해진 것만 도박할 거야 너는 믿어도 돼 나 믿어 라고 했더니 이 최민식께서 그러죠 참은식이 이러죠 그래서 아유 형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좋아요 애들이랑 왔는데 뭐 그것까지 도박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형님 그러니까 사람은 또 하고 싶어요 계속 이런식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양식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갑 이동 방법 부탁드린다 저는 뒤인까지 3명 저도 그래서 한번 딱 던졌죠 이 새끼 한번 넘어와봐라 그랬더니 구매할 듯 해요 그래서 갑자기 KYC 인증하신 지갑 성함 그 다음에 인증하신 지갑 영문 성함 그 다음에 지갑 신청하시는 주인과의 관계 지갑 주소 이벤트 참여 개수 작성해주세요 이동 한번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이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불안 요소가 있어서 방법이 어떻게 돼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새끼들 어떻게 하나 이 사기꾼 같은 놈의 새끼들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이는 거래 외부 거래소로 이동 안 됩니다 이 사람 소리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사기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저는 구매하고 싶거든요 이동하는 방법은 채굴 형식 파이는 컨트롤 및 메인넷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벤트성 파이는 KYC 인증만 되어 있다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7명 신청 가능합니다 해서 아까 12명이라고 7분에 얘기했는데 지금 10분 만에 7명 신청 가능하다고 개소리 하고 있죠 이동하는 방법은 채굴 형식 파이는 안 되는데 이동의 이벤트성 파이는 KYC만 되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대요 현재 7명 신청 가능하다 일단 그렇군요 7명이나요 벌써 라고 하고 신청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파이팔 수 있다면 무조건 하는데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동 구매해 놨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파이네트워크는 이벤트를 강요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문의하기 그래서 고민해 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대화를 끝났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놈 쓰끼 제가 지금 대화한게 이놈 쓰끼가 질지 안 질지 모르겠는데 어? 이놈 쓰끼에요 이놈 쓰끼 이놈 쓰끼 파이네트워크 마스터 라는 쓰끼인데 어... 여기에 있는 쓰끼더라구요 이 사람 어? 지금 어디서 활동한지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어? 제가 대화한 거기 다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려고 어? 이 사람 이거 사기를 사기에요 사기 사기 사기를 어떻게 신청하지? 그러니까 속지 마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이분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속아가지고 돈 날렸어요 어? 이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또 이런것도 있죠 더 리스팅 어... 플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영상을 다루어 들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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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죠. 저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에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짜로 파이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부분들 이런 사기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기존에 파이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안 당하는데 이번에 파이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상당히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얼충이었습니다.